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하철 2조에 촬영을 맡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있는 역은 사당역이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지금 현재 11시 11분입니다. 어린이날에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재욱 교수님께 가서 과연 학생들의 공휴일에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로 지하철 2위입니다. 네, 저기 우리 조원 신수정 양이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조원들이랑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오늘 카메라도 들고 왔네요. 자, 이제 조원 찾는데만도 참 시간이 걸릴 듯한데 어떻게 될지 봅시다.